안녕하세요. 세손빈의 역사스토리 채널 역사클래스 시간 찾아왔습니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2단원 남북국 시대의 전개 3차시 2단원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에서 다양한 사상과 예술이 발달하다. 단원의 학습목표를 보겠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에서 발달한 사상과 학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에서 불교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유무군라과 유적을 토행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학교육의 확대와 학문의 발달 살펴보겠습니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는 완꽝 강화와 체제의 양정을 위해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가르쳤고 원송왕은 독서산품과를 시행하여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뛰어난 학자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육두품 출신이었습니다. 강수는 당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작성하여 삼국통일에 기여하였고 설총은 이도를 정리하여 유교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신라말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합격하였으며 뛰어난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한편 진골 출신 김대문은 화랑의 전기를 모은 화랑세계를 저술하였습니다. 불교 사상의 발달과 대중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발전하던 불교는 삼국통일 전후에 점차 일반 민중에게 확산되었습니다. 통일 후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가 신라불교에 흡수되어 더 폭넓고 더 다양하게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당에서 유학한 승려들이 새로운 불교 교리를 소개하였으며 인도를 순례하는 승려도 있었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신라불교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원효는 화징사상을 주장하여 종파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백성에게는 어려운 불교 교리 대신 나무 아비타물만 외우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불교의 대중화에 힘을 썼습니다. 의상은 당에서 화음사상을 공부하고 돌아와 신라 화음종을 열고 부석사를 비옷한 여러 사원을 세웠습니다. 신라말에는 당에서 선종이 들어와 지방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하였습니다. 원효와 의상의 사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배경지식으로 이해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해봅시다. 모든 것이 오직 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종파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화쟁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원효는 불교종파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의상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라는 화음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은근 많이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원효는 화쟁사상, 의상은 화음사상을 주장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는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으로 통일 직후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자, 불교 예술의 발달 살펴보겠습니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에는 불교문화가 번성하여 각지의 삼사원과 불상, 탑, 범종 등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불국사와 석고람은 이 시기의 불교 예술을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불국사는 건물과 탑을 균형위게 배치해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세계를 표현하였습니다. 석고람은 수학적 개선을 적용하여 만든 인공석골사원으로 중앙의 본조상을 중심으로 벽면에 새긴 보살 등 여러 조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탑은 주로 이중기단 위에 3층으로 쌓은 석탑이 유행하였는데요. 경주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주 불국사 다보탑과 같이 복잡하고 화려하면서도 균형있는 독특한 탑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탑에서는 신라의 금속공예기술을 보여주는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신라말에는 선종이 널리 펴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담은 승탑과 일대기를 적은 탑비가 유행하였습니다. 범종으로는 현재 남아있는 범종 중 가장 오래된 상원사 동종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덕대왕 신종 등이 있다고 합니다. 신라인이 만든 부처의 나라 불국사. 불국사 자세히 살펴볼까요? 불국사의 추정도의 예전 불국사 추정도 그림을 그린 거고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통일 신라시대 때 만든 3층 석탑의 전연적인 모습입니다. 석가탑, 무형탑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주 불국사 청운구 및 백운교, 대동전을 향하는 지야문에 연결되어 있고 다리 아래의 일반인 세계와 다리 위에 부처 세계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보탑, 충소를 알기 어려운 독특한 구조입니다. 목조건축의 복잡한 구조를 조화롭게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2. 발해,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해 문화와 고구려 문화의 관련성을 유물과 유적의 근거로 정리할 수 있고 발해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었다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유학과 불교 문화의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발해는 유학을 중요시하여 통치이념에 반영하였고 교육기관인 주자감을 설치해 유학을 가르쳤습니다. 발해의 유학자 중에는 방해 유학하여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한 유학자들은 사절단으로 일본에 가서 발해의 높은 한문학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해공주와 정효공주의 묘지석에는 유구경전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어 발해의 유학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학과 더불어 발해의 수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유행하였습니다.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과 중경성 일대에서는 절터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상경성에 남아있는 거대한 석 등은 융성하였던 불교의 모습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융합적인 발해 문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당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말갈톡착 문화를 흡수하였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설된 계획도시로써 외성과 내성, 주작대로를 갖추었습니다. 상경성에는 군걸토와 성병의 흥정이 남아있으며, 이곳에서 고구려 문화의 정통을 이어받은 온돌시성과 불상기화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발해의 대표적인 고분으로는 정혜공주묘, 정효공주묘가 있습니다. 정혜공주묘은 고구려 고분 양식을 계승해 모조림 천장 구조를 갖춘 돌방무덤 양식으로 만들어졌고, 정혜공주묘보다 늦게 만든 정효공주묘은 당의 영향을 받아 벽돌 무덤으로 만들었지만, 내부의 천장은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하였다 합니다. 한편, 발해의 일반 백성들이 주로 만든 흥무덤, 말갈식 토기 등은 말갈일 전통무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남북국이 여러 나라와 교류하다 자, 학습문표를 보겠습니다. 3국 통일 이후 신라와 주변지역의 교류를 설명할 수 있고, 발해의 활발한 대외교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일시오라의 대외교류, 신라는 삼국통일 후 나당전쟁으로 악화된 관계를 회복해 당과 교류하였습니다. 신라는 신라의 사신, 유학생, 승려 등이 당의 발달한 문화를 받아들였는데요. 신라 상인은 당의 금, 은, 세공품 등을 수출하고 귀족의 사치품을 수입하였습니다. 교류가 활발해지자 산둥반도 일대에는 신라의 거주지, 신라방, 감독관청, 신라소, 절, 신라원, 숙박시설, 신라관이 생겨났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는데요. 신라는 일본의 금속제품과 모직물 등을 수출하고 견제합니다. 응원하였습니다. 어떤 일본은 활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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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